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저랑 같이 맞아요 답변 먼저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가운데다가 각종 이유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갈 것들 외우실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일단 저의 기본적 실력을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25초에 맞춰서 나만의 답 만들어 보시고 녹음해 보시고 그쵸 저랑 답 맞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? 네 꼭 멈춰서 확인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저랑은 일단 출발할 거고요 멈췄다가 가세요 자 1번의 패턴 뭐예요? 너무 쉬운데요 저는 자주 그렇죠?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문제가 좋아하니 라고만 묻지 않는다구요 자주 해요 라고 물어도 같은 범주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나요 라고 누군가가 물었다면 답변은 그냥 네 좋아해요 자주 합니다 해서요 자주 합니다로 풀어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또 반대로 자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네 자주 해요 좋아하거든요 해서요 좋아하다 자주 하다는 세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어요? 네 그러면 한 번만 읽고 갈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네 괜찮은데요? 그쵸?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돌려막기 문장 풀어봤고요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뭐가 나왔냐면요 부진 오 하이 이거 봤던 건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? 네 예전에요 3부분 공부하면서 부진 요 인양 하이 헌호치 이런 문장에서 만난 적 있어요 영양도 있고 맛도 있어요 기억나시죠? 이때 부진 a 하이 b 하면 a 할 뿐만 아니라 b다 라는 패턴이라고 했고요 맞아요 4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그냥 문장 문장 문장만 써가지고는 채우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같은 접속사 같은 거 막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번부터요 부진 하이는 접속사죠 문장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외워두시고 활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다 뭐라고요? 부진 a 하이 b 외우실 거예요 자 뒤에는 거의 할 수 있어요 환지에 그쵸 그 해소하다? 야리 야리지마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쵸 학생들에게도 그래요 선생님 꼭 근데 그 목소리 그 말투로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만 뭔가 마음이 이 말이 나와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쵸 스트레스 받다예요 스트레스 받다예요 스트레스 받다예요